교수님으로서의 배려에 눈물이 나도록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동문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타업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모시는 경일 스마트한 경일을 위하여 본인 현석으로는 제15대 경렬고등학교 동문회장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수행을 성실히 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엄숙히 선수합니다. 감사합니다. 2015년 1월 11일 재경렬고 15대 경렬회장으로 선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결정적이고 열정적인 취임사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박남식 동문회장님 한 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. 그리고 현수걸 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. 뜨거운 포옹도 해야겠고 아직 전달이 안 된 게 있습니다.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너무 브로맨스 좋습니다. 저 뒤에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국외교 종합 우승을 했는데요. 저 깃발도 전달하면서 진한 고음과 더불어서 꽃다발 증정시키겠습니다. 우승을 3년 동안 하면 우리가 동문회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현수걸 15대 회장님이 2년 동안 우승해서 우승기를 우리가 보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차인